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수험생 2025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일주일 딱 남았는데 마지막 인사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대상을 조금 구별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인사하고 싶어서 스스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올해 수험생활을 정말 어떻게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한번 반문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나 정말 올해 끝판왕으로 열심히 했어 더 이상 열심히 할 수는 없어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일단 미리 축하를 전하고 싶어요 수능을 잘 칠 것은 물론 이거니와 수능을 못 치기 힘들어요 이렇게 높은 집중력으로 꾸준하게 해왔는데 뭐 심적 동요도 없으리라 봅니다 끝을 그냥 보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있잖아 이번 수능이 단지 하나의 수능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사람은 어느 긴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에 푹 빠져서 올인을 하고 나면 요새는 좀 경험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올인을 하고 나면 그 결과 사실 좀 무관하게 사람이 좀 변해 결과는 보통 다 괜찮아 알겠지?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변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찐한 경험을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좀 더 연장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큰 계기가 돼서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의 미천이 되고 추진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직진하세요 그 길로 계속 갑니다 두 번째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나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진짜 나 공부 진짜 오래 열심히 한 것 같아 스스로일 땐 평가가 가능한 우리 친구들 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올해 수능을 아주 잘 칠 겁니다 아니 공부 한 만큼 나오니까 잘 치게 돼서 헌데 하나의 당부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정말 나름대로 그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노력을 좀 했잖아 근데 진짜 끝판왕으로 한 건 아니지만 했잖아 그러면 사람이 보통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파일을 좀 받았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반대로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특히 우리 재수, 삼수하는 친구들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클 텐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보통 생기기 쉬워요 상당히 노력한 친구들 상당히 끝판왕으로 노력한 거 말고 끝판왕으로 노력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이제 좀 초연해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 하면 아마 이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거다 왜?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노력을 그리고 비용을 비용을 비용은 주로 부모님이 되셨나요? 비용을 많은 기회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을 떠난 상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불안한 건 인지상적인 것 같아 원래 그런 거다 그걸 설레임으로 좀 해석하시고 잘 될 거야 노력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걱정을 앞세워서 자기가 해온 것보다 좀 덜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말자 알겠지? 이런 당부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잘했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수능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 선생님 저 올해 별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고3 중에 수능 공부가 좀 늦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수학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좀 열심히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 좀 열심히 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놀았거든요 좀 놀았고 파인할 때 좀 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꽤 상당히 열심히 아주 지속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복도 있었고 좀 쉬었던 것 같고 좀 놀았던 것 같고 이런 친구들 아니면 내가 내신하느라 내신 중심으로 입시하기 고3 중에 내신 중심으로 입시하다가 수능이 많이 모자랐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뭐 잃을 게 없잖아 그죠 뭐 잃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나 잘 보고 싶어요 나 대박나고 싶어 이건 좀 과욕이니까 잃을 게 없으므로 지금 남아있는 일주일을 내신 공부하듯이 한 과목 하나의 내신 공부 있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건 일주일이면 대비할 만하거든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자 알겠지? 그러면 은근 잘 돼요 대박날 거예요 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은근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야 그럼 결론은 한만큼 나온다는 얘기인가요? 어떤 부류든 당연하죠 한만큼 나오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가볍게 가지시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한만큼보다 못 가져가는 일을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그게 사실 합당한 거잖아 그 정도면 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뒤에 자꾸 그림이 보이는데 이거 누구냐면 선생님이 AI한테 야 나 닮은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해 주는 밝고 명랑한 이미지 하나만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줬더라 아직 AI 기술이 실물을 잘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할 얘기 다 했고 여러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 장영진이라는 수학 강사 장영진이라는 수학 강사 개인도 2024년, 2025학년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랑 함께 동행하고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커리로 공부했는데 잘 되겠지라는 생각 하나만 더 추가하세요 알겠죠? 올해 풍년 예감 듭니다 올해 우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, 선생님 수강생들을 나의 작물이라고 훔쳐온 물건 말고 내가 재배하는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 올해 풍년 예감이 들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믿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? 당당하게 시험장으로 가서 차분하고 아주 뭐랄까 내가 공부 한 번 커면 내가 다 따올 거야 그 정도 딱 아주 정직한 욕심 내시고 차분하게 시험치고 좋은 결과 가져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듭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도 알려주시고 자, 수능장으로 가십시오 자, 수능장으로 가십시오